미국인들의 20% 이상은 경기가 나빠서 살기가 힘들다 라고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미국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대도시인 경우에는 100만 달러로도 구입이 힘들다고 합니다. 이란에서는 15일 전에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보복 공격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쪽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에게 그만 좀 하세요. 이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내용 짚어봅니다. 트럼프, 해리스 모두 4건 공약이 있습니다. 티베에 대한 면세 내용입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는 오히려 경제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으로 사망하는 남성이 93%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57%가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 타면 손해본다고 해도 미리 연금을 수령하겠다고 하는 한국 사람들의 내용 짚어봅니다. 불법이라도 전기세 아끼는 것보다 손님 없는 게 더 무섭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한국의 상인들에 관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전세계에서 돌아가고 있는 정보 시사 상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반갑습니다. 8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무척 덥습니다. 우리 한국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연일 헉헉 뗀다. 정말 숨쉬기가 힘들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세계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느슨해진 곳도 있지만 그래도 더웠다 추웠다 하는 이런 날씨 속에서 감기 그리고 독감 그리고 여러가지 기관지 관련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20% 그렇다 그러면 5명 중에 1명꼴이 되는 거죠. 경기가 나빠서 살기가 힘들어 죽겠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짚어보고요. 어찌 보면 이 범주 안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물론 이 범주 안에 계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죠. 경기 침체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전자결제업체 업퍼미라는 곳에서의 설문조사 결과 미국 사람들의 5명 중 3명 절반 이상이 미 경제가 이미 침체 상태에 놓여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과 치솟는 생활비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고 합니다. 두 가지죠. 인플레이션과 치솟는 생활비, 물가는 높고 내가 매일 쓰는 생활비는 감당이 안 될 만큼 높아지고 있다. 또한 평균적으로 이미 작년 3월서부터 미국이 침체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은 아마도 내년 7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통상 성장률이 2개 분기 즉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중에서 2개 분기가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낼 때의 기술적인 경기 침체다라고 부르고 있는데 미국의 1분기와 2분기의 성장률이 플러스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침체와는 거리가 다소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체감을 느끼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에서 느끼는 다수의 일반 미국인들은 고물가와 생활비 부담 탓에 내가 느끼는 체감상 이미 침체에 접어들었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최소한 5명 중에 1명 혹은 맥시멈으로는 5명 중에 3명 이상, 절반 이상이 미국의 경제는 이미 침체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 7월까지, 즉 앞으로 1년 이상은 더 남았다라고 느끼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장을 보러 갈 때나 외식을 해서 밥게 나가서 식사를 할 때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달 동안에 나간 익스펜스를 좀 생각을 해보면 분명한 것은 작년 다르고 재작년 다르고 있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만약에 생각이 드신 내용이 있다면 편안하시게 댓글과 함께 많은 분들과 생각의 공유가 있으시기를 권해봅니다. 미국에서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어떤 분들은 교외, 즉 조금은 도시하고 떨어진 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부동산에 민감하지 않으시고 둔감하신 분들 즉 내가 부동산에 내 집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그건 모르고 생각 안 하고 삽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100만 달러 가지고도 도시 근처에서는 집 사기가 힘들다. 미국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절대적으로 높은 주택담보대출, 즉 몰게지 금리에 부족한 주택 재고까지 맞물려 있어서라는 게 이유입니다. 신혼부부와 사회 초년생의 스타트홈, 즉 내 생의 첫 내 집이 100만 달러를 넘는 도시도 급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1일 주택거래 플랫폼 업체인 진로, 많이 쓰시죠? 이 진로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스타트홈의 최소 가치가 100만 달러를 넘는 도시가 총 237개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2019년만 해도 84개였는데 5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는 겁니다. 미국 모든 주의 절반이 최소 1개 이상 도시에서 스타트홈 가치가 최소 100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S&P 코얼로직 케이스 실러 10대 도시지수는 사상 최고치인 350.60을 기록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5%가 뛰었고요.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에 따르면 6월 미국의 주택의 중간 가격은 43만 2700달러로서 작년에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4% 이상 오르고 있으며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진 가장 큰 이유는 수년간 이어진 주택 공급 부족이 문제입니다. 수급 균형이 깨진 가운데 몰게지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건축자재 가격까지 뛰면서 미국의 집값이 통제불능상태가 됐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상당수의 미국인들이 내 집 마련을 포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CNN이 미국인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거 형태가 렌트, 월생인 응답자 중에서 54%가 즉 과반이 넘는 거죠. 평생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답을 한다고 합니다. 9월 미국의 중앙은행 FED의 피벗, 피벗이 뭐라고 했죠? 기억을 못하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통화정책 전환이라는 겁니다. 좀 전문 용어이긴 하는데 피벗이라는 게 뭐야? 라고 하시지 말고 그런 거더라 대충 그거였던 것 같아, 그 말이었던 것 같아.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벗, 통화정책의 전환으로서 현재 연 6.5%의 모게지 금리가 떨어져도 집값을 잡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관측이 많다고 합니다. 이란에서의 분위기와 이스라엘과의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민감합니다. 15일 전에 아마도 이스라엘의 대규모 보복 공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며칠 내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조정관은 10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상당한 규모의 공격에 대비를 해야 한다며 이란이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지난달 31일 새벽 수도 테헤란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자 이스라엘 하니에가 피살당한 사건인 배우로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당시에 하니에는 마스두 페제스키한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후 테헤란 내의 숙소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매체 악시오스는 오는 15일 가자지구 휴전협상이 재개되기 전에 이란이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12일에서 13일은 유대교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파괴된 것을 그 사건을 애도하는 티샤베아브 기간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포스터는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의도로서 이 시기에 공격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지난해 10월 7일도 유대교 명절인 초막절이 끝난 직후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악시오스는 이스라엘의 미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 4월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와 아마도 유사한 준비 조치를 취했다라면서 공격 시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협상이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금 하루 이틀 남은 거죠. 만약에 이렇게 돼서 중간에 있는 많은 시리아, 이스라엘, 이집트, 이란, 레바논 이러한 주변의 나라들도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러므로서 세계의 경제가 또 뒤숭숭하면서 휘청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될 수 있겠죠. 주식시장 그리고 환율시장, 금값 이런 것들의 여파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중요한 건 안 일어나기를 바래야죠. 왜? 사람의 사상자의 이후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엄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공화당 내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또 이 얘기를 드리면 나빠요가 많을 텐데요. 그리고 제가 꼭 어느 한쪽의 공화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쪽으로 들리실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듣지 마시고 현재 분위기 있는 그대로 한번 들어보시고 만약에 이게 불합리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의견, 이렇지 않다라고 반론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그에 대한 댓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 좀 하세요. 이래야 이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요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향한 막말과 거짓 주장을 연일 이어가자 친정인 공화당이 정책에 초점을 맞춘 선거운동을 하라라고 간청하고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10일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고 해리스 부통령이 대신 나선 이후에 충동적인 선거 메시지로 공화당 인사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 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인사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과 경제 문제 등 공화당의 유리한 정책 현안에 초점을 맞추면 이길 수 있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 같은 전략 대신에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언변을 서슴치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최근에 인도계 흑인인 해리스 부통령의 혈통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대방의 인종 정체성을 문제 삼는 게 금지시 되고 있는 미국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조지아주에서 열린 유세에서는 같은 공화당 소속이지만 2020년 대선 당시에 패배를 뒤집으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와 그의 아내를 맹비난했습니다.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의인 조지아에서 인기가 많은 자아당 주지사에게 그에 대한 이 같은 공격의 공화당 내에서조차 정치적인 자살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공화당 주요 인사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책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케빈 맥카시 전 하원의장은 이날 팍스 뉴스 인터뷰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유세 규모에 그만 의문을 제기하고 그녀가 캘리포니아주의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 범죄와 관련해서 무엇을 했는지 차르로서 국경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을 때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책사로 알려진 피러 나바로 전 백악관 국장도 이날 팟캐스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합주에서 이기려면 해리스 부통령과의 정책적 차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정책보다 인격적으로 해리스를 공격하면 경합주의 유권자들 특히 여성 유권자들의 해리스 지지가 상승하라게 된다. 그게 지금의 현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메이크 센스 되시나요?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트럼프의 책사들조차도 정책적인 차이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자. 이게 더 이상 인신공격이나 인격적으로 상대를 공격해봐야 남는 게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하나 짚어볼까요?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내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분들도 이러한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와 해리스 모두 내건 공약이 있습니다. 둘 다 같이 내건 공약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에 대해서 야 이거 내가 먼저 말한 건데 너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도용하고 있어. 내 아이디어 너 뺏어가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팁에 대해서 면세를 하겠다라는 정책 내용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팁, 뭐죠? 서비스 봉사료라고 얘기합니다. 이 팁에 대한 면세가 주목받는 공약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후보 모두 노동자를 위한 공약으로 일을 내세우면서 정책 베끼기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세수 손실 우려와 면세 범위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예일대학교의 예산연구소는 크루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분석한 결과 노동자에게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팁을 받는 노동자는 약 400만 명 정도로서 전체 노동자의 3% 미만인데다가 대다수가 연방 최저임금보다 적게 벌어서 이미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의 센텐스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팁에 대해서 면서를 주는 것보다 이미 그 팁으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연방 최저임금보다 적게 벌어서 이미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의 맞는 얘기입니다.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는 팁에 대한 소득세와 급여세 페이지 누가 얘기했냐면 도널드 의원이 발의를 한 내용인데요. 소득세와 급여세 페이지를 시행할 경우 2026년도 회계연년도부터 10여 년간 1,500억에서 2,500억 달러 한월원이 206조원에서 343조원의 정부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저소득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급여세를 더 많이 내기 때문에 잠재적 비용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팁에 의존하는 노동자에게만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될 경우에 소득을 팁으로 분류하는 편법이 생겨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겁니다. 면세공약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도 있고요. NBC 방송은 일부 레스토랑 종사자와 지지자들은 팁에 대한 세금을 없애는 것보다 기본임금 인상을 더 선호한다 라고 전하고도 있습니다. 팁을 받는 업종에 계시는 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나름대로 또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건 아니니까 객관적으로 아이디어나 생각이 있으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분명히 댓글로 함께 논의를 하고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도 합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사태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의 본토를 공격하면서 6일째, 즉 엿새째 접어들고 있으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1000km 반경까지 러시아의 본토를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쟁 중인 러시아가 오히려 경제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실질적으로는. 왜냐하면 전쟁 아닌 전쟁을 하면서 사실 많은 경제적인 부담이 들어갈 텐데 오히려 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에서 많은 기업들이 철수를 한 지가 오래 전이고 러시아에서 제3국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이 정부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서방 제재를 받는 러시아 경제가 오히려 성장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1일 현지 시간으로서 러시아의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죠. 증가율이 3%를 넘어서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보다도 앞설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시에 흥청망청하는 정부 지출이 실제로는 경제의 윤기를 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중앙은행 목표치 연 4%의 배를 넘는 연 8.6%를 기록한 물가 상승률은 문제이지만 현금 수입이 높아져서 구매력은 상승세라고 합니다. 실업률도 사상 최저에 근접을 했고요. 러시아 통계 당국에 따르면 소비자 태도 지수는 2000년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에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최대 은행 스페크방크는 지난 6월 소비자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러시아 사람들은 차, 소파 같은 고액 상품도 기꺼이 사들이면서 식당도 만원을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보다 18% 많은 꼬냑과 80% 많은 스파클링 와인을 수입한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 같은 배경에 긴축을 포기한 재정 정책과 독특한 통화 정책이 있다고 짚고 있는데요. 말만 듣는다고 보면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이 정치를 잘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을 길게 보면 즉 경제 조치에 관해서 긴축을 포기한 재정 정책 이것이 길어지면 오히려 또 마이너스의 문제가 될 수 있죠. 하지만 또 내일 일은 모르는 상태죠. 그러므로서 지금 현재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러시아는 결국 그런 겁니다. 물론 술에 대한 소비가 많다는 건 그만큼 힘들다고 볼 수 있는 외부적인 조건도 있습니다만 꼬냑과 80%까지 더 많아진 스파클링 와인을 즐기고 있고 또 식당은 만 원을 이루고 있다. 소파 같은 고액 상품도 많이 사들이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전쟁에 대한 불안심의 진리가 있으면 소파 같은 거 살까요? 아니겠죠. 암으로 사망하는 남성이 앞으로 25년 후가 돼서 2050년 정도가 되면 93%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연구가 나왔습니다. 저도 남성입니다. 이 기사 굉장히 집중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암으로 사망하는 남성이 2050년 1050만 명이 늘어서 2022년보다도 2022년 2년이 된 거죠. 2년 됐는데 54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50년이 되면 93%가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경과가 나온 겁니다. 11일 미국의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이날 호주의 퀸즐랜드 대학교의 연구진은 미국 암학회 저널 캔셀의 30개 암 유형과 185개국의 인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2050년 남성의 암 발병률 및 사망률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게재했습니다. 연구 결과 전세계 남성의 암 발병 건수는 2022년 1030만 건에서 2050년 1900만 건으로 크게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80% 정도가 증가한 수치가 되는 거고요. 연구진은 남성이 여성보다 흡연과 음주 가능성이 더 잦다 하며 남성은 직장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지만 암 검진을 받을 가능성은 더 낮다 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성 중에서도 젊은 남성보다 65세 이상의 노년 남성의 생존률이 낮게 나타났다고 하고요. 노년 남성의 암 발생 건수는 2022년 2600만 건에서 2050년 1310만 건으로서 같은 기간 사망자의 수도 340만 명에서 77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치료에 대한 내성이 낮고 병이 더 진행된 상태에서 치료가 시작이 되면서 의료비 감당이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50년에도 폐암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발병률 및 사망률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폐암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암 사망률 부동의 1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폐암 발병 건수 및 사망자의 수는 각각 87%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연구진은 전했습니다. 전립선암은 2050년까지 136%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남성 수명이 더 늘어나면서 암이 발병될 시간도 더 길어진 영향입니다. 악성 중피종 피부암 방광암 등도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연구진들은 암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흡연과 음주를 삼가하고 붉은 고기와 가공육 대신에 과일 채소를 섭취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습관도 중요하다. 또 노력 남성의 경우는 암 검진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57%가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서울 1인 가구 약 57%가 집안일 등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상대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1일 서울시의 여성가족정책 리뷰 서울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현황과 시사점 보고에 따르면 가사 및 돌봄 문제로서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대상이 없다. 라고 응답한 1인 가구 비율은 무려 56.6% 였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지난 3월에서 4월 서울 거주 19세에서 69세 1인 가구 183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몸이 아파서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때 연락할 사람이 없다는 비율은 53.2% 였다고 합니다.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연락할 사람이 없다는 비율은 34.1% 사고 등 긴급상황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연락할 상대가 없다는 답변도 38.9% 에 달했습니다. 특히 모든 항목에 대해서 중장년 중장년층은 40세에서 69세까지 얘기합니다. 남성에게 연락할 사람이 없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참 남성들 불쌍하네요. 암도 잘 걸리고 연락할 사람도 없고 저도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만 혼자 살면서 겪는 불편함을 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에 대한 질문에는 청년 여성 21.1% 청년 남성 23.2% 가 부모의 도움을 받는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중장년 여성은 주로 부모의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은 10.9% 였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혼자 해결한다는 비율이 22.6%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7% 에 달했습니다. 중장년 남성은 부모 도움을 받는다는 답변이 7.1% 에 불과했구요 검색을 통해서 혼자 해결한다는 응답은 25.1% 로써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6.7% 로 조사가 됐습니다. 대인관계 만족도 역시 중장년 남성 집단에서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전체 응답자의 대인관계 만족도는 5.0점 만점에 평균 3.23점 이었는데 중장년 남성은 3.0점 에 그쳤다고 합니다. 청년 남성이 3.54점 으로 가장 높았고 청년 여성이 3.49점 중장년 여성이 3.25점 등이었습니다. 도움받을 사람이 없더라도 1인 가구 구성원들은 계속 혼자 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더 하겠죠. 그런데 독거사라고 하죠. 혼자 살다가 남은 아무런 내 주변에서 모르는데 나 혼자 그 자리에서 그냥 죽고 마는 인생 독거사 어찌 보면 공수래 공수거라고 하지만 참 슬픈 일이긴 합니다. 내가 지금 받게 되면 탄다 그러죠. 손해해 본다고 해도 미리 연금을 수령하려고 하는 한국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11일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자는 11만 2031명으로서 전년 대비 88.9%나 늘었다고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의 신규 수급자가 10만 명을 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수급시기를 1년씩 앞당길 때마다 당초 수급액에서 연 6%씩 줄어들며 5년 일찍 받으면 최대 30%가량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이 손해보는 연금이다 라고 불리우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조기노령연금의 신규 수급자가 급증한 것은 물가가 가파른 게 오른 데다가 연금 수급의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어지면서 소득 공백기가 생긴 영향으로 불의가 된다고 합니다. 1988년 국민연금의 도입 당시에 연금을 처음 받은 나이는 정년과 동일한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1988년 수급 개시 연령을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늦추기로 했고 이로 인해서 지난해에는 63세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금공단은 지난해 62세였던 1961년생의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했던 연금을 못 받게 되면서 일부가 생기비 마련을 위해서 조기 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분위기가 미국이나 캐나다나 비슷하죠. 사실 지금 흐름이 비슷합니다. 올 3월 기준으로서 조기 노령연금의 수급자는 88만 5,350명이고 월 수령액 즉 월 평균 수령액은 약 69만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기 노령연금 수령은 좀 신중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서 연금 수령의 기간도 증가할 가능성이 큰데다가 감액된 금액을 장기간 받으면 총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년이 60세인 반면에 1969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만큼 정년 연장을 통해서 은퇴자들의 소득공백을 없애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가 되시고요. 종로 홍대압 성수동 명동 대부분 사람들이 정말 많이 다니는 데입니다. 요즘에 남대문시장이나 명동은 나가보면 한국 사람보다 거의 대부분이 외국 사람들이 외국 관광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덥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길을 쭉 가다 보면 갑자기 후끈하던 게 쿨하게 시원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옆을 이렇게 툭 쳐다보면 가게가 문이 열려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한국에서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전기세 아끼는 것보다 손님이 없어서 내가 매출을 못 올리는 게 더 무섭다. 그래서 일부로 문을 열어놓는다고 합니다. 낮 최고 기온이 36도를 넘어선 10일 오후에 3시 중구의 명동에 거리를 걸으면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맨 보행로 양쪽으로 늘어선 상가 58곳 중에서 55곳이 문을 활짝 연 채 냉방길을 가동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개문 냉방 개문 냉방 문을 열어놓고 냉방을 하고 있다. 상점에서는 화장품이나 신발 식품 악세사리 등을 팔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무더운 여름철에 손님을 상점 안으로 끌어들이려면 하는 수 없이 냉방길을 켠 채 문을 열어둬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명동 근처의 온도가 거의 느끼는 체감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고 있었죠. 명동에서 기념품을 판매하는 상인 이모 씨라는 사람은 에너지 소비가 큰 것은 알지만 손님을 유치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영업해도 여름철 전기요금은 80만원 전으로 나옵니다. 12년째 명동에서 가방을 팔고 있는 김모 씨도 주변에 문을 닫아놓는 상점이 없으니 우리도 열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상인들은 전기요금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누진세가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요금과 달리 일반용 즉 커머셜 상업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간당 단가가 고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 씨는 문을 열고 장사해도 닫아놓은 것에 비해서 전기요금이 한 달에 3만원에서 4만원밖에 더 안 나온다라며 문을 닫으면 손님이 오지 않아서 더 큰 손실이 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홍대에서 양말을 판매하는 한 상인도 다사평 되는 가게에 여름철 전기요금은 20만원 전으로 나온다라며 전기요금보다는 손님이 줄어드는 게 더 큰 걱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현행법상 한국은 개문 냉방 즉 문을 열어놓고 냉방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실효성이나 단속이나 개에도 근거도 없다고 합니다. 개문 냉방의 영업 단속은 전력 예비율이 10% 미만으로서 떨어지는 상황인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내렸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블랙 아웃 즉 대규모 정전이죠. 블랙 아웃을 겪은 뒤에 본격적인 개문 냉방에 단속을 해왔는데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환기 등 방역 수칙이 중요해지면서 2020년 이후에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계도 조치가 내려진 것은 2016년 8월 이었고요. 서울시 관계자는 그때의 경고가 121건 과태료가 2건 이었다고 합니다.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내내 35도 36도 를 넘어서 체감원 도는 40도 를 이르게 되는 항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세 따위는 아낄 수가 없습니다. 손님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열어야 됩니다. 남들 다 열고 있는데 저만 문 열어놓고 냉방 즉 에어컨 틀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인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늘 멋진 일들 긍정적인 일들 경제적으로 돈 많이 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시기를 매일같이 저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채널은 40.000호를 줘 정직하게 말해줄게 지실만을 보여줄게 너를 깨워줄게 가치 있는 지식은 저기 뉴욕 기다리세 당신을 위한 신뢰의 채널을 의미해 우리의 작은 목소리 전하자 싶은 메시지가 있어 이 세상에서 정보가 넘쳐나는 만큼 뉴욕 기다리세 당신을 위한 안정된 플랫폼 내 속에서 생생한 신뢰를 만나봐 뉴욕 기다리세 당신을 위한 안정된 플랫폼 정대폼 내 속에서 생생한 신뢰를 만나봐 뉴욕 기다리세 당신을 위한 안정된 플랫폼 뉴욕 기다리세 뉴욕 기다리세 정보 마음을 알려주는 뉴욕 기다리세 여기 와서 여기 와서 모두 함께 알아가자 상식과 지식 모두 쏟아지는 곳 여기 뉴욕 기다리세 알려줄게 내 너에게 정보함께 아멘